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힘프채입니다. 오늘 제가 먹어볼 음식은 동결건조 젤리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지구젤리, 수박젤리, 지렁이 젤리 소스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수박맛이 나요 이렇게 봉투 안에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어요 이거는 지구젠리 이거는 수박젠리 이거는 지렁이 색이 다 동결건조해요 통과 후루루루룩 풍룩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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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소스 약간 셔요 너무 맛있어 이럴 때 집사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런 거에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이게 이빨에 달라붙어요 치즈 계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치코젤리랑 수박젤리는 조금 셔요 그리고 이게 안 딱딱한 것도 있고 잘 씹히는 것도 있는데 가끔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럴땐 조금 베어물기가 힘든데 맛있어요 그리고 이빨에 달라붙어 있어요 지금도 이거는 치진 않고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젤리들 맛하고 똑같아요 맛있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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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